반갑습니다. 저는 공주의 삶에 실수 있는 나태주라는 사람인데요. 영화를 보고 특히 한국의 문제를 가장 잘 입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라 하는 어떤 문제 지시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살 것인가? 얼마나 소중한 문제입니까? 그 해답은 이 영화를 보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화를 보시고 해답을 찾으셔서 보다 좋은 인생을 앞으로 창창하게 멀리 멀리까지 많이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. 소풍 좋았어요. 나도 소풍 끝내고 공주 갈게요.